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찍는 건 다름이 아니라 몇 가지 소식을 전하려고 찍게 되었는데요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 어떤 걸 먼저 듣고 싶으세요? 일단은 안 좋은 소식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 주에 잘하면 제가 영상을 찍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에 잠깐 갔다 오게 돼서 영상 업로드를 못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좋은 소식은 바로 제가 일본에 갔다 왔는데 이거는 그냥 원래 제가 매년 한 번은 일본으로 덕질 여행을 가요 건담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키아바라 성지로 해가지고 한 바퀴 쭉 돌고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3, 4번 갔다 왔었는데 올해 너무 비행기표가 싸게 나왔길래 한 번 질렀어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운 좋게도 건담 독스라는 굉장히 큰 행사를 이제 도쿄 오다이바에서 한다는 거예요 거기 다이버시티 도쿄플라자 그 건물에 이제 6개 층에 해당하는 그 큰 규모로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가 가는 그 날짜인 11월 20일부터 이제 1월 정도까지 하는데 마침 제가 가는 날짜랑 딱 맞물리게 돼서 거기를 방문을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유니콘도 봐야 하니까 그래서 운이 좋으면 아마 여러 가지를 찍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엄청 큰 행사라고 해요 그래서 또 오픈일이기도 하고 해서 아마 사람이 너무 많거나 촬영에 제한을 받게 되면 못 찍을 수도 있고 제가 또 야외 촬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이것도 제대로 못 찍지 않습니까? 이거 조립하는 거? 그래서 이제 잘 못 찍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찍게 되면 여러분께 좀 많은 거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좀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모쪼록 원래 이걸 위해서 가려는 건 아니었고 올해 덕질 여행이 4월달에 갔다 왔었는데 좀 많이 아쉬웠어요 많이 못 사와서 아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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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많이 사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소소하게 한두 개씩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 한정판도 많은 것 같고 어떻게 맘이 두근거려 제가 많이 못 사더라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무사히 다녀오기를 바래주시고요 다음 주에 영상 못 올라와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 주에 더 많이 아니면 다음 주에 또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다다음 주 주중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갔다와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갔다와서 봬요 I'll be back 다시 돌아온다 도미니언에 구독 취소하면 안돼 알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